학교법인 나사렛 학원 이사장 이추임 예식이 나사렛 대학교에 설렸습니다. 이추임 예식에서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한 천안성문교회 임용화 목사는 하나님은 사람을 쓰되 항상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 전했습니다. 나사렛 학원 13대 이사장에 취임한 안중교회 윤문기 목사는 감사함과 책임감이라는 두 마음이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인재들을 세워내는 데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험생의 극감,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어려움은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을까. 나사렛 대학도 그런 면에서 본질로 돌아가자. 구호를 가지고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내는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이 국가 앞에 쓰임받는 그런 대학으로 윤 пример을 봐주세요.